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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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라인 솔져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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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위도 저쪽 끝에 이층 메이도 있어요 메이 반 피 도ому 부족 라인부족 시장 라인님 Haista 어디죠 저 밑에 있거든요 메이 Led님이 내려갔어요 메이 Hasen 제어놨어요 메이브 하물뒤에 제어놨어요 위도 정면 2층 솔져 우리팀 왼쪽 2층에 있어요 위도 제어놨어요 정면 2층에 위에 위도 제어놨어요 아이고 뒤에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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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인 케어 오오오 잘 높였다 아 왜이렇게 힐을 못하냐 메있다 여기 위치 라인 벗어보는다 라이프 좋아 제발 꺼 라인 이리로 와봐 라이씨 나 혼자 1라utan 나이스 나 2층 솔져 1층 쏠자, 2층 쏠자 라인 재워놨어요 아, 겐지 겐지 라인 재워놨어요 다가오고 아, 잘해 못하겠는데 딜, 킬, 킬 다 있어 나한테 얘들아 나 딜 5000이야 킬 없다는 소리이네 나 딜도 있는데 킬 또 쓰레기네 아, 이걸 또 안한다고 처음부터 하지 고장 안했을 텐데 나한테 말하는거야? 너 딜 몇인데? 말해봐 너 딜 몇인데? 말해봐 아 털어가 던지잖아 털어가 던지는게 아니라 털어 원치 아니야 뭔 털어를 던져? 뭔 물리하고 있잖아 야 근데 38번 이 새끼랑 비워하고 싶냐? 아니 동도 못먹었으면 담으로 그냥 어? 아 무슨 그.. 아 지금 배치바스터네 무슨 메달 따지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화가 난다 진짜 얘네들 진짜 아아 무슨 메달 가지고 싸우고 있어? 올림픽이야? 무슨 올림픽 나가세요? 그럼.. 국대 나가시든지 야 이 사람들 진짜 아아 근데 나 쟤 많이 만났어 병신아 까불지마 파이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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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관심병자 인것 같애 에게 애들아 올 바 가자 파이팅 가자 막아보져 아닌가 Lord 너는 저런 원체병신부단 좀 더 정신병자 같은 새끼야 이 쓰레기사야 원체병신부단 못하잖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아이C 흐어어 어어 ㄱㄱ 넘дж이지 ㅇㅋ 상탈 실험하신다죠? 어째 긴장돼 보이십니다 긴장돼? 내가 무슨 사... 안녕 안녕하신가 아 나 진짜 올라가지도 못하네 안녕 이 판하고 접어야겠다 지금 이제 확실히 아우 지금 시간대가 오버워치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야 노답 시간대 어? 수면 좀 애쌌대 와! 메이 여기 어떻게 왔어? 메이 여기 오케오? 메이 저기 오케오? 벽을 얻겠어요 저기오? 나 메이 저기 넘어온 것도 처음 보네 Keith 너 왜 안 싸우냐? 우리 솔저 왜 안 싸우냐 ㅋㅋ 2분만 막으면 돼 첫 구간이라서 시간 얼마 안 돼 8라 아 이것만 좀 지우자 아 이것만 지우자 우리 토르 살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나이스 어 어 어 어 힘들어 아 아 근데 이기면 또 하고 싶잖아 아 점수 몇 점 오른지 보고 합시다 30점 이상 오르면 또 합니다 30점 이상 오르면 또 해요 근데 30점보다 아래 준다 이러면 안 할게요 그냥 끌게요 몇 점 올라온지 봅시다 아 점수 너무 많이 주잖아 46점 줬어 1 3 4 4 3 4 감사합니다.